안녕! 하니입니다. 오늘 영상은 한국말로 할게요. 다들 제가 한국말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한국말로 할게요. 옛날에 찬호살이를 해봤지만 송슈링 가이드 리액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을 마치 송슈링 리액션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아까 윤영이가 인스타에서 스토리를 올렸는데 운동 영상이래요. 오빠 하고 싶은 거 다 해. 그럼 지금 6시를 기다리고 볼게요. 아니 항상 여기가 나왔는데 유튜브에 안 나와. 어! 나왔다. 빨리. 아니. 이게 뭐야. 왜 저래. 송슈링 가이드 송슈링 여러분. 송하슈. 송슈링입니다. 네. 오늘 송슈링 콘텐츠인데요. 요즘 또 가짜 사나이 2가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. 원래 좋아하는 유튜버님들도 다른 지원을 해주셨다고요. 아아아. 유튜브요? 응. 제 재능을 잘 모르거든요. 그럼 테스트를. 바로. 아! 어떤. 하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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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하이소 뭐 이거지 아냐?! 아니 이게 웃겨 아니 그냥 웃겨 아니 내가 성장모습아닌데? 아... 아직도 이 건 아니야 아... 아... 70... 아... 30초 와... 아..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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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처음부터 빠르면 뒤에 못해 해봤어 해봤어 옛날에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돼 오빠 입이 아가 떨어졌어 아... 아프겠다 진비가 아파 아니 뭔가 이거 하고 하고 나서 제가 반 없어진 것 같아 그 느낌이 와우 이제 뭐지? 이제 뭐지? 이제 뭐지? 이랬어 나도 힘들어 나 지금 알겠다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두 분 대신 노는 아 아 아 으깝 아 아 아 아 아 진짜 힘들어. 와 이거 진짜 힘들어. 왜 이래? 왜 저래? 또 뭐야? 얼마나 있어? 다섯? 다섯? 어떡해. 안돼. 광고에 들어가. 광고에 들어갑니다. 근데 이렇게? 이거 진짜 힘들는데? 와 이거 너무. 오마이갓. 다섯? 어떡해. 광고에 들어갑니다. 죄송하다. 여러분, 오늘은 엔딩이 어떻게 됐을까요? 고기 앞 보면 안 들려. 고기의 영상이 재밌었잖아요? 재밌어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열심히 이렇게. 안녕! 안녕. 재밌었어. 재밌네요. 완전 재밌어. 꿀잼. 제 리액션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려요.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봐요. 안녕.